시작, 큐! 비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울음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대답이군요. 그럼 박영옥 여사께서 6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비결을 리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비결. 재미있게 살아왔죠. 두 분은 완전히 쇼인더 부부께 판명 났습니다. 판명 났습니다. 60주년 맞이해서 저희 올 한매가 모여서 엄마, 아빠 축하드린 자리가 너무 뜻깊고 저희도 60주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카! 카! 여보, 인터뷰 했는데. 너무 쇼인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해야겠네. 야, 자연스럽게 해 이제 풀말을 하시지. 둘 다 경직됐어요. 하나, 둘, 셋. 일종 다 경직했고 오늘 글귀에 나간다. 하나, 둘이 탐짐하며 둘 다 경직했고 둘이 탐짐하는 명이 감사합니다.